자 이번 종목도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147탄입니다. 147탄 최하 1000% 짜리입니다. 자 147탄의 잠재자산은요. 14,000원입니다. 14,000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2,000원의 매수 의견 드려가지고요. 700% 이미 대박이 터졌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14,000원 고점을 치고 지금 주가가 연일 급락을 하면서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2,000원까지 빠졌거든요. 2,000원까지 빠지면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냐 4,6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조종이 오면은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게 아니고 이번에 첫번째 신호탄이 한번 터졌죠. 자 터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합주가가 상승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조종이 오시면은 조종이 올 겁니다. 조종이 오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매수 들어가서 당장 대공황이 아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대공황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망설이시는 분은 망설일 필요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셔서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 현재 매수 들어가지고 내일 당장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요. 이거 초대박입니다. 이 종목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5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00원까지.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에 1,400포인트에서 1,000원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니까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1,000원까지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에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조상이 쇠뽕 우리 자식들 떼돈 보려고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복권에 당첨되는 겁니다. 그러니 쇠뽕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00원에 주가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해서 1,000원 대비 1만 4,000원만 잡으면 1,5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건데요. 하늘의 운대가 맞아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번에 1,400포인트에도 2,000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500원까지 안 빠지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이하로는 여러분들 쇠뽕으로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500원이다. 자 500원이면요. 500원이면 이 종목 3,000%입니다. 3,000%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제가 2,000,000원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000원 자 이 종목은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요.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한번 신호탕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은 매수하셔가지고 50% 100% 200%씩 먹다가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질근질근 빨리 빠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계산하기 편안하게 맥시멈 1,000원으로 잡으면 내 잠자자산 14,000원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1,000%다. 거기에다가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들 쇠뽕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3,000%가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잠재자산이 뭔가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2012년도에 제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경제이론 새로운 금융이론 이 잠재자산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렇게 잠재자산 대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잠재자산 14,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영업이익의 흑자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뭐 하나 빠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잠재자산 대비 7토막 난 거 아닙니까? 7토막. 7토막이 났으니까 2,000원에서 지금 급등이 와가지고 120%까지 급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추천받으셨어야 돼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1000% 넘게 수익이 터졌던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게 바로 낙폭과 대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동학개미운동에 속아서 삼성전자의 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성전자의 배신.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의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제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돈이 안됩니다. 그런 종목 정신들 차리십시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왼쪽에 보시면 2016년도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자 이때에도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 IMF가 올 것이다. 5년 전에도 매일 유튜버들이 그렇게 미친 짓거리 하는데 제가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대박 주시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대공황 안한다. 그리고 경제위기 안 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무조건 매수해라. 때가 되면 너희들한테 종합주가 고점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글을 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약속 지킨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26일날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제 메인 카페구요. 자 예측정보잖아요. 예측정보. 자 이번에 대공황이 신호탄이 첫번째 터진 날입니다. 자 이날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이 본문의 글을 보십시오. 자 이날 바로 요 날입니다. 이 다음날도 급락했죠. 이렇게 종합주가 고점에서 정확하게 대공황을 첫번째 신호탄이 터진 날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경제TV 채널 아무리 돌려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얘기한 사람 단 한명도 못 봤을 겁니다.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인정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저희 카페에 제가 추천드리는 추천주 종목 제 수익률이구요. 자 오른쪽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이에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가 2200% 뭐 100% 자 1700% 300% 120% 120% 자 20% 25% 49% 60% 90% 300% 153% 132% 자 저희 카페에 이런 이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천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천개가 넘는 포스트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한테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이렇게 매일 몇십만원씩 몇백만원씩 자 돈 버는 비결 자 이것도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왼쪽에 보시면 전업투자 수익률 자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싹쓸이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것대로 제가 첫번째 첫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대공황이 이제 첫번째 신호탄이 터졌다. 여러분들은 이제 종합주가가 아직은 급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유주식을 이번에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것대로 이제 대공황이 본교 쪽으로 이제 올 때가 옵니다. 이번에 첫번째 신호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때에 제2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 프로젝트 자 4년 전에 2016년도에 앞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대공황이 오게 될 때 종합주가 고점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앞으로 4,5년 후에 여러분들 대공황이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자료를 자그마치 제가 4년동안 준비했습니다. 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나를 만난 사람은 재산이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50배 늘어나게 될 것이다. 1000%에서 5000% 대화기 터지는 종목 이런 종목들만 지금 147탄째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죠. 제 수익률 그 다음에 나를 믿고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서울 아파트 값이 몇억씩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거 별로 빠진 거 아닙니다. 자 30억짜리에서 뭐 4억 5억 빠진 게 그게 빠진 겁니까? 자 10억짜리가 지금 1억 빠진 게 빠진 겁니까? 여러분들 10억짜리가 새 토막 납니다.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빨리빨리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부동산 이미 거의 다 90% 정리가 끝났습니다. 미리 저희 카페에서 빨리빨리 다 정리하고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사라. 그러면 너희들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서울에서 집값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부자들 그분들은 빨리빨리 파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저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추천비용 비싸게 받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료 추천 좀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십시오. 저희 카페 회원님들 막 40개 50개씩 사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50% 할인 이벤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요. 회비가 200만원인데요. 200만원 아끼지 마십시오. 50%씩 할인 이벤트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때가 돼서 홍보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대박 주식 시리즈로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주 받으시는 방법은요. 자 왼쪽에 여기 카페 회비 안내를 클릭을 하시면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안내 글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요.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능력 있는 분을 구합니다. 자 스님이나 목사 목회자 하느님의 진정한 세상을 유튜버에서 포교 활동을 하시고 성교 활동을 하실 분들 자 신학대학교 불교대학을 나와서 취직 못하고 계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 마지막 부연 설명해 드리고요. 자 이제 대공황이 언제 올 거냐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리니까 자 지금은 주식이 올라갈 구간입니다. 그리고 당장 금융위기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매수해서 자 100% 200% 300% 먹다가 제가 때가 돼서 빨리 정리해라 그러면 전부 다 전량 익절을 치시고 그리고 이 종목을 딱 한 주만 사십시오. 현재가가 4,000원이니까 한 주만 사시고서 이 종목이 전저점 2,000원으로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내 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000%고요. 그 이하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3,000%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3,000%까지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하십시오. 단 한 종목이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노가다 현장에 가서 노가다를 하든 아니면 대리운전을 하든 알바를 하든 매일 주어 담으십시오. 주어 담으시면 여러분들 훗날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